네, 그게 맞았어요. 문화기는 밀지 않고 있는 메린데스. 로프를 계속 던지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라이트 아파 미스보로 메린데스. 그러나 다시 빠져나가는 김성준. 서서히 로프를 타고 나가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김성준 로프를 타고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준 선수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투치는 메린데스. 메린데스 김성준 선수의 그로브를 끌어내리면서 라이트를 넣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세에서 계속 김성준 선수 로프를 던지고 있습니다. 맞받아 놓치고 김성준. 김성준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김성준. 빛을 걸었던 메린데스. 메린데스도 맞받아 놓치고 있습니다. 김성준 멀어치고 있습니다. 2회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김성준입니다. 로프로 밀어붙이고 있는 김성준. 레프트 라이트. 김성준 머리부로. 아파. 레프트 라이트보드로 김성준. 라이트보드로. 그러나 밀고 나오는 메린데스. 김성준의 머리를 떼고 있습니다. 뽕 올려서 2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뽕이 울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밀고 들어오는데 주심이 보고 있습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김성준. 비된 자세에서 양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메린데스도 반투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김성준 선수. 계속. 그런 측면은 김성준. 김성준의 머리를 받으시고. 15회에서 마지막 측으로 걸리는 김성준. 김성준 선수입니다. 마지막 측으로 걸리는 김성준 선수입니다. 마지막 측으로 걸리는 김성준 선수입니다. 15회에서 마지막 측으로 걸리는 김성준. 양극 기도하는 김성준입니다. 김성준. 다시 자세히 좀. 네, 주심이 뛰어놓은 거죠. 김성균 마지막 팀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린드스 비틀거리면서 로프를 등지고 있을 뿐입니다. 메린드스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포구가 쏟아지는 주먹을 쓰기보면 김성균 얼굴은 유연히 남잡니다. 메린드스 얼굴에 포구가 쏟아지는 펀치를 가붙고 있습니다. 김성균 마지막 잘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균 마지막은 포구가 쏟아지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네요. 김성균 마지막 마무리를 차가고 있는 김성균 마지막은 김성균 포구가 쏟아져서 경쟁력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경환 아나운서도 펀치를 많이 보셨고요. 저도 세계타팀 며칠 많이 봤습니다만 참 그 한 선수의 중령은 참 무섭게 자결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죠? 지금 포구가 쏟아지듯 메린드스 얼굴에 펀치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감사합니다.